민족중우의 대동맥,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민족중우의 대동맥,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만 2년 반 동안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준공된 이 공사야말로 우리는 당초에 무모하다거나 불가능하다는 비난을 이겨낸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라 하겠습니다. 주풍령의 흠준한 산화대를 꿰뚫고 만경평야를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의 천리를 일직선으로 이은 428km의 탄탄대로는 걸어서 보름이 걸리고 달려서 사월이 걸리던 전설의 길을 불과 4시간으로 좁혀서 농어촌과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위에 조건대화를 이룩할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종연장 428km에는 29개 긴 다리와 6개 터널이 가슬되 그 지나는 지점을 그림으로 보면 수원을 거쳐 천안, 청주,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될 대전을 거쳐 460m의 길지 터널을 지나고 옥천과 550m의 당제 터널을 거쳐 김천, 구미, 800m의 낙동대교, 외관을 지나서 금오일교, 대구, 경주, 그리고 울산공업단지와 연결된 은양을 지나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교 아본덕에는 고속도로 공사 중 순직자 위령탑이 세워졌습니다. 세상에 금옥보다 더 고교한 것은 인간이 가진 피와 땀이다. 크고 작은 어떤 사업이나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피와 땀을 흘리고 무슨 일이고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여기 땀 흘려 생명을 바친 77명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들여 이 탑을 세우고 묵도를 올리니 혼들이여 편안히 깊도 없어서. 이날 대구에서 열린 시민경축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얽힌 민족적인 일대 예술작품이라고 찬양하면서 이 공사를 통해 우리의 저력과 무한은 에너지와 강인한 의지를 가진 민족임이 실증되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전 국민은 여기에서 얻은 자신과 의지와 용기로써 조국군대 화답업에 단결해 나간다면 보지 않은 장래에 자립과 포장